키가 크면 무엇이 되고 싶을까 준규현!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되고 싶어 자, 복겐밥! 찍어서 인서트 나 이거 한 번 입었잖아 이렇게 찍어야지 인서트를 이렇게 작년 거 잊으신 것도 재밌겠네 저는 섹시 콘셉트 섹시 콘셉트 바로 보일 수 있어요 바로, 바로 누군가? 보여주는 거야? 어때요? Show off your sexy 하나, 둘, 셋 으흠 You, you don't know babe When you hold me And kiss me slowly It's the sweetest thing And it don't change It's the... 인서트 근데 이거 인서트 찍는다 어 나 이거 어떻게 찍을지 모르...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건가? 튀김 우동면 우동 이렇게 농심 팀에서 준비해 주셨대요 저는 잘하는 거 맞아서... 사장님이 형 김진규 형 김진규 형 오, 뭐야? 위험한 것 아닌가? 어떡하지? 하얀색이 없는데? 그냥 이대로 갈까요? 괜찮지 않아요? 아, 근데 셔츠가 없네. 셔츠가 없어요. 상의탈의 하고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나 예쁜데? 예쁘다. 나 예뻐. 근데 한 번 해야 해요. 네, 그래. 맞아, 진짜. 세무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어? 잘하거든요.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. 옆에 있어요. 제가 옆에 있는 거예요. 트메어 탔어? 안전벨트 매야지. 미안해, 내가 이게 처음이어가지고. 근데 내가 후진해볼게. 좀 놀랄 수도 있어. 걱정마, 너 안전벨트 내가 매줬잖아. 응? 응? 어? 어? 응? ивае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